15절에 보니까 야, 개구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개구리가 없어지니 이제는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꾸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찾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할 사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호흡장을 알아야 합니다